조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어렸을 때 초딩 때도 나 이런 머리 안 해봤어 이렇게 양갈래 머리는 진짜 말도 안 돼 뽑기나 조져야겠다 근데 이것도 일단 사야 될 것 같은데? 번드를 사야 되지 않을까? 이거랑 보너스 상품? 이런 게 있네 그래 번들 하나 사고 아 이거 은신차 한 번 가야 되지 않을까? 쓰르륵 귀엽다 근데 색깔들이 좀 귀여운데? 아기자기하니 귀여워 만 짓고임밖에 없는디 좀 신중해야 된다 중국어로 바꾸고 하라고요? 사람들이 중국어로 바꾸고 하라는 말이 엄청 많네 아니 어제도 중국어로 바꾸고 하라고 그러고 그게 진짜 있는 일이야? 난 그렇지 않았는데? 그러면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중국어 설정으로 끝까지 한 번 해보는 걸로? 내가 못 알아먹지만? 뭐 위에 거야 아래 거야? 위에 있는 게 좀 더 대중적인 거 아닐까? 일단 중국어 설정으로 바꿨어 일단은 제가 그러면 쓰르륵을 한 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액땜을 좀 해줘야 되거든 어그 액땜 한 번 더 어? 뭐야 이거? 두 번째 만에 금살 상자 나왔는데?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짠짠 가자! 짠! 어? 아 카오칼인데? 아니지? 이거는 좀 별... 이건 이상한 거지? 한 번 더 해보자 느낌이 약간 한 번 더 해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쭉쭉 다 해보자 아 진짜 안 나오네? 어 일단 액땜은 끝났어 저 갑니다 10개짜리 뾰로롱 어? 아 또 시작이야 아 나 또 시작이라고 아 10개 중에 하루도 안 나오는 거 이거 좀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?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것만 복붙해놨어 이거 내 계정 좀 이상한 거 같아 아 한 번 더 해 이번엔 나오겠지 진짜로 나 지코엔 얼마 없다 제발! 아 뭐야? 아 이거 내 생각에는 일주일 있다 해야 되는 거 같아 나 지금 좀 별론 거 같아 어떡하지 이거?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중국어로까지 바꿨잖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진짜 꺾이지 마세요 제발 이번엔 나와줘야 된다 금색상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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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몇 개? 한 개? 한 개? 뾰로롱 야! 아 도면 한 번 더 간다 한 번 더 간다 아닌가? 지금 약간 액땜할 땐가? 액땜할 땐 거 같아 지금 한 두 개만 아 아니야 아 어떡하지? 두 개만 남기고 가자 열 개짜리 다시 한 번 갑니다 아 나 약간 머리 아픈 거 같아 그렇지 처음에가 이상했다니까 처음에가 이상했던 거야 아 느낌 조금 이상한데 찝찝한데 지금 제발 야 미쳤냐 진짜 거의 마지막이거든 제발요 그렇지 이번에는 나오겠지 나 업그레이드 좀 할 수 있어 이번에 나오면 진짜 한 번만 아이 스킨 한 번 나와줘야 돼 나 지금 돈 없어 제발 오케이 나왔다 수료 나왔다 나머지 이거 또 지르자 이거 또 나오면 좋잖아 아 씨 안 나오네 그럼 그렇지 됐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 이거 로비제 시작이네 아유 참 아니 아까 로비제 시작을 한 번 하고 할 거야 한국어 하고 이거 못 알아먹으니까 아니 스크랩 브로커로도 또 못 사 나 2006 여섯 번 밖에 못 돌렸어 나 이거 도면은 도면은 막 여러 개 살 수 있겠는데 아 도면이 두 개씩이나 필요해 3레벨까지는 지금 가능한 거네 4,5,6까지가 안 되네 아 이거 졸라 예쁘다 아 갖고 싶은데 이거 아 이거 부스터 때문에 더 준다고 아 계정당 1회 구매 가능이야 이거는 1회 구매 가능이라서 1회 구매 가능이라서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해야돼 아 지금 조금 고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시작하면은 시작하면 일단은 만약에 내가 이거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면은 대충 6레벨까지 가야될 거 아니야 하려면은 또 킬피드까지 가야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킬피드 가는데 얼마나 들었어요? 아시는 분 있나? 조금 구질구질하지만 월급 전이라가지고 좀 조사를 좀 해야된다고 60 들었다고요? 어 그럼 내 전 재산인데? 나는 그지 깽깽이기 때문에 안 될 거 같아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뽑았다 스킨을 저번에는 한 40만원 돈 들었지만 아니 근데 10개짜리를 돌렸는데 금색 상자가 한 탱이도 없다는 거는 이건 좀 충격적임 10개짜리 50개짜리 15개짜리 30개짜리 50개짜리 구독? 아니 아이씨 한 해 5개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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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5개짜리 5개짜리 감사합니다.